근데 상추는 이렇게 하우스를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세요 상추는 겨울을 이익을 내지를 못하네요 어제 살긴 했는데 상추는 이익을 내지를 못해요 겨울을 추위를 하우스를 또 제가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겨울 내내 이렇게 쉬워졌는데도 상추는 이겨내지를 못해요 콜라비는 생문들이 강한가 보니 추위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콜라비도 겨울을 잘 날래요 콜라비도 잘 이겨냈습니다 봄동 봄동도 때깔은 좋지 않지만 그래 억지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숲과 또 이렇게 파란 새싹을 띄워 가지고 겨울을 이겨냈고요 삽을 중순 정도 되면은 마음껏 뜯은 곳이 있을 만큼 자랄 것 같네요 조선의 쩌끈 교회 자란 체끈 짠 수 시금치도 뜯어먹을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양파를 좀 봅시다. 양파도 추운 기후를 잘 이겨냈습니다. 시금치는 빨리 숙워서 먹어야 되겠네요. 양파를 잘 이겨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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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위원장 쟤는 도산 보고 잇길래 조금씩 빛나요 정이 저 둘이 양파고 저거 앞에 좀 큰거 저번에도 이렇게 두고 잘라 네? 저거 앞에 저거 잘라 모지가 왜? 모지가 왜? 모지가 왜? 아..이거는 마늘 마늘 때가 너무 좋았네 마늘 때가 너무 좋았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입니다 어쨌든 여행이 이 시간대 저기 이 시간대 산 마늘 해볼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둘 수 있고 먹을만큼만 캤습니다. 많이 캬봐야 남아서 버리니까 먹을만큼만 캐고 나머지로 끈질기 지사 자락에 나야 도와줘야 되겠지요.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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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